이제 소화된 영양소의 흡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68쪽의 첫번째 그림에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죠.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그래서 소화된 양분의 흡수는 소장에서 일어납니다. 흡수의 원리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확산에 의한 것도 있고 능동수송에 의한 것도 있고 역시 생투에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이동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확산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용질이동하는 현상이고 소금을 물에 넣으면 소금이 녹아서 소금물이 되죠. 이때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하고 녹이는 물질을 용매에서 만들어진 소금물과 같은 것을 용액이라고 하죠. 녹는 현상을 용해라고 합니다. 참고로 용해는 고체가 액체되는데 열받아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고체가 액체되는 것을 용해라고 합니다. 소금을 계속 가열하면 소금도 액체가 됩니다. 그런 것을 용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었다. 그런 것을 용해라고 하죠. 여기는 용해. 비커에 물이 들어있고 여기다가 빨간색 잉크를 떨어뜨리면 빨간색 잉크를 떨어뜨리면 잉크 입자가 골고루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전체적인 농도가 똑같아집니다. 이렇게 확산 현상이라는 것은 그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분자 운동의 증거가 바로 확산이죠. 그리고 삼투는 낮은 농도에서 높은 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인데 반드시 반투막을 경계로 해서 일어납니다. 전부다. 전부다. 그리고